면을 잘 잡은 다음에 와 면발 이거 빨래야 돼요 진짜 맛있어 잘 면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저희 부부가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맛집 군버원 맛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잔 짜장면 짜잔 하러 왔지 화이팅 룸은 처음인데 와 우리 룸 처음이다 여기 주먹으로 시작해 이거 뭐지? 황홈바바같이 안 좋은데? 긴 설명하기 전에 목이 좀 말라 지금 회전판 있다고 자랑하는거야? 목부터 적시고 그리고 우리가 엘레에 갔을때도 엘레에서도 완전 유명한 군만두 슈마일 닭날개 해파리 무침 그 다음에 숲도 있고 메인코스를 먼저 보내드릴게 자 여기가 이제 넘버원 우리가 이제 식사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짜장면 간짜장 삼성 간짜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미가 제일 좋아하는 그쵸 빨간 맛 삼성짬뽕 불짬뽕 불짬뽕 진짜 매워 응 조심해야돼 진짜 조심해야될정도 매워 근데 너무 맛있어 요리류 자 우주자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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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스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죠? 다 맛있었어요? 그냥짜장도 있고 간짜장도 있고 야채짜장 그래서 오늘은 해물로 한번 먹어볼까? 해물쟁방은 큰거 진짜 안 먹어봤습니까? 그 다음에 곶잡고 하나 가고 가죠 당연히 가야지 가야지 그거 먹으면 딱 줄줄 엘지 엘지 그리고 요리는 삼성짓 삼성짓 스마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어 라지 가자 그래 얼추 많이 먹어도 되지? 콜 콜 해물쟁방장도 먹어볼게요 그리고 불짬뽕 네 괜찮아요 네 여기는 장애인 탕수죽 같아요 탕수 지금 배를 보시면 레귀를 안 돼요 배자같은 레귀를 딜러 가자 콜 딜러스 백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딱 탈 때 먹어봐 와우 자 우리 어떻게 할까 찍먹 좀 많고 누누케 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 대신에 몇 점을 아예 넣어놓는거야 이렇게 그렇지 단먹이라고 하죠 단먹 와우 소스 다 흘리지 말고 역시 맛있다 맛있어 응 그리고 초간장도 한번 찍어서 먹어봐야 돼 식가루도 탈탈탈해가지고 그냥 고기튀김만 한번 느껴봐봐 어? 뭐야? 지금 뭐하는거야? 감자 냄새? 감자 그냥 이거 그냥 그냥 가 그냥 가면 돼 음 이거 맛있다 그치? 이거 한 3-4인분 정도 뭐하지? 오늘 뭐 살 좀 찌지 뭐 다 못 먹을 거 같아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해물 해물 뭐가 들어있어? 새우랑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가지 흘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마운트다 응 뭔가 약간 하정 한번 따라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범죄와의 전쟁 그 소주로 가글 한번 해주세요 가글 예 와우 드디어 드디어 3종 세트 완성 와우 짜잔 대박 짜잔 뭐 왜 그렇게 왜 돌리는 거야? 어? 나 돌리는 걸 좀 찍고 싶었어 너무 그럼 음식을 좀 뭐하시면 안 될까? 너무 멀어 와 이거 진짜 맵겠다 어허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후 조심해 조심해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잘했지 이거는 이거는 우리 푸디들이 하는건데 이렇게 잘 면을 잡은트 다음에 이렇게 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다진마 были 엘리에서 유명하다는 유시장 짬뽕 야 주짬뽕 건더기가 와 오늘 더 맵네? 그래? 완전 맛있네? 그래? 제대로야 제대로 와 새우 봐 와 칼칼한 게 막 탁 치고 올라가 난리야 유미가 매운 걸 잘 먹어서 그렇지 진짜 맛있어 오빠 같은 사람 먹으면 죽어 진짜 응 다음날 죽어 맛있어 그래? 이거 찍어먹은 거지? 네 오케이 뭐하여 찍어먹을 거야? 층간장에 한 번 더 오케이 층간장 고! 와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다 이거 무기버거 이거 응 맛있어 같이 사다이코 응 이거 와 면발 이거 빨래야 이거 와 자 응 너 와서 어떡해 트위스트 짜장 어허 짜잔 짜잔 내가 다 먹어봤잖아 응 간짜장이랑 일반 짜장이랑 근데 나는 얘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오빠 나 간짜장이 더 맛있어 그래? 난 이래서 맛있어 그래? 새우도 한 번 먹어볼게 응 응 음 음 나 이거 한 번 갈게 응 조심해 거의 뭐 죽어? 응 죽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중국집에 빠질 수 없지 어때? 아 맵다 아 땀 나 아니겠지? 자 빨라 땀 나 짠 나면 내가 빨리 포착해보겠다 어 향수 까먹고 싶어 너무 멀어? 어 팔이 계속 달다 맛있어? 응 여기 감자도 들어있고 응 양파에 고기도 들어있어 응 그치? 해물 오징어랑 새우 으흠 아주 이거 여기다 일단 밥 비벼 먹고 싶어 이거 여기다 탕수육을 여기다가 짜장에다 한 번 먹어봐 오 좋은 아이디어 메이비 뭐 여기 작은 거 일단 이렇게 해서 오빠처럼 이렇게 해서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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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친 지점 해보려고 뭐? 아 내꺼야 응 챌린지? 왜냐면 옆에서 튕기는 향이 불맛이 장난이 아니지 저 이제 장난 아닐거야 땀 막 정술에서부터 흐르는 땀 있어 남성분들은 알아 뭔 말인지 남성 근데 원래 내가 올부르 입고 왔잖아 아이 노 짜장면 프리 짜장면 프리 짜장면 프리 짜장면 프리 아무리 튀겨도 괜찮 아 그치 그치 자 가볼게 조심해 맵다 많이 맵지 국물은 조심해 진짜 아 근데 스트레스가 엄청 풀렸어 스트레스 풀려? 아 아 스트레스가 많으셨군요 근데 솔직히 뭐가 맛있어? 일반 짬뽕이 맛있어? 아니면 이 불짬뽕이 불짬뽕이 맛으로 따지면 못 먹으니까 문제 그치 맛은 더 이게 훨씬 나지 그치 되게 자극적이지 응 진짜 LA에서도 못 먹어봤어 이런 아유 귀여워 아유 맛있어 나 오늘 지금 탈런지 아 참네 불짬뽕 나 죽으려고 그래 땀 봐봐 땀 봐봐 와우 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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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 먹으시지 않아 왜 사서 먹어? 야 먹어도 먹어도 양이 안 준다 이거 양이 진짜 많다 그치? 근데 자기 땀 어때? 세수 한 번 하고 와 세수 한 번 하고 와라 이거 안 돼 하고 와도 또 아 맞다 맞다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좋아하니까 이거 해먹거든요 우와 선물 와우 오빠 빨리 한 번 썩어봐 안 맞아 아니야 맞아 나도 맞는데 맞아 맞아 썩어봐 오우 내가 머리가 얼마나 튼지? 한 칸이에요? 한 칸 인증 한 칸 인증 형님 뭘 하고 싶은데 나는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 머리 좀 배포시픈데 그래서 들어가서 하네 오오 오빠 귀여운데? 이쁜데? 오 잘 어울린다 이거 스텝챗 같은 거잖아 그니까 오빠 오 마이 갓 예이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신기해 맞는 건데 이게 UFG 선수들이 워낙 동시에 크신 분들이라서 어? 생각보다 괜찮네 잘 나온다 코리안 산비가 몇이지? 4월 9일 날에 오오 그건 가고 싶은데 오 좋은 사람이 아 어딘니까? 아 뭐 잭슨뷰 프로이다 아 프로다 아 대박 다시 아주 다의 하드까 이거 아 그리고 심지어 올라가셨잖아 거기도 TV도 잘 선수들이랑 같이 뭐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코너링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펜타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호가 아는 UFG 선수들 그치 한국 선수 플러스 유명한 댄 후커도 왔다 그랬지 댄 후커는 진짜 막 모르는 사람 없는 선수 샴푸 샴푸 오 야 대박 그니까 예씨 근데 중독적 중독스러운 맛이 나 응 근데 식어서 좀 나 응 좀 맛있다 어? 내가 잘못하는데 뭐 이렇게? 한국에서 사라졌다 하 내가 먹었어 아 그래 왠지 없더라 음 훌륭해 디저트는 좀 케이밍 쪽 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간다 그렇지 요케 그렇지 이 사람은 간다 응 이렇게 먹어야지 쟤야 되는 거 응 이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또 비비기 박사 정박사 그치 얘가 잘 들려가지고 밥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먹어야지 면도 좀 있고 밥도 좀 있어 아마도 내 생각에 밥을 비비어서 짭볶음 먹으면 매우게 조금 더해지지 않을까 그치 와 떼깔 죽인다 맛있지? 아유 그니까 면이랑 밥이랑도 느낌이 달라 그니까 밥 한 숟갈 먹어야지 아 좋지? 아주 매워 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짜잔 밥 너무 맛있는데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한입만 더 너무 맛있어 매워 맵지? 아 근데 마니까 너무 맛있다 아 매워 이거 매워 손질래 와 빠이 비싸 매웅 매웅 매워 매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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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아 너무 좋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다 USE보다까지 생겼어 만족도 정말 나는 100% 오늘 자기가 제일 맛있었던 거는 어떤 거예요? 우리 3개 다 맛있었지 아니 아니 그래도 하나를 구구라 난 불짬뽕 불짬뽕? 근데 못 먹는 것 뿐이지 정말 내가 매운 걸 먹을 수 있다면 불짬뽕 한 그릇 다 비웠을 거야 그치 나도 이미 어땠어? 나는 불짬뽕인데 나는 오늘 마지막에 밥 비벼 먹은 짜장밥도 아 그것도 좋았어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 씨야 화장실 가야 돼 씨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잘 먹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고 개인적인 입맛이겠지만 저희가 베가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식당 네 탑둘이 하는 식당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봐서 식사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어머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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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이구